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선생님 처음 보는 학생도 있을 텐데요.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선생님의 첫 강좌입니다.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의 강의에 대해서 길라잡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 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무수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국어는 해도 안 오르고 안 해도 안 떨어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국어는 타고나는 거야. 특히 이 말은 주로 수능 끝나고 대치동 커피숍에서 어머니들끼리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은 말입니다. 정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타고나는 걸까요? 과연 국어가. 한국말인데 국어 공부를 왜 해요? 이런 학생도 있고요. 이제 공부를 좀 시작했죠. 기출을 풀어야 한다고 해서 기출을 풀긴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출을 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내신 국어는 좀 하는데 수능 국어는 왜 내신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걸까요? 고민스럽죠. EBS가 나오면 이런 얘기합니다. EBS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건가요? 70%나 반영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국어를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해도 성적이 그대로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얘기였습니다. 재수생의 얘기였는데 하루에 4시간씩 국어 공부해도 성적이 그대로예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국어 때문에 재수예요. 이런 국어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혹은 국어에 대한 여러 가지 국어 공부방법에 대한 질문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한번 내보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강좌가 바로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라는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좌는 어떻게 국어에 대해서 접근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10강에 걸쳐서 할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기초 강좌, 글쎄요. 기초 강좌이죠. 그런데 난이도가 낮은 강좌라는 생각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난이도하고 관계가 없는 강좌입니다. 없는 강좌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초죠. 국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엘타워죠. 엘타워. 10년 전 사진입니다. 엘타워가 건축되기 전에 이렇게 거의 석촌호수 물이 잠길 정도로 이렇게 깊이 기반 공사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건물이 만들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과목 역시 쉽다가 아니라 어떻게 국어 공부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 강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인 바람은 국어 성적이 좋든 나쁘든 간에 성적에 관계없이 이 강좌는 한번 꼭 듣고 시작하는 것이 홈쇼핑 같나요? 그런데 이건 진심입니다. 한번 듣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그럼 10강 동안에 뭘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피지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이런 말이 있는데 지피지기. 지피 우리에게 피. 수능국어입니다. 수능국어가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는 과목인가. 무엇을 우리의 어떤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과목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지기,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그 시험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잘 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1강과 2강은 말이죠. 수능국어가 무엇이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요. 세 번째는 N수생 스킵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요. 수능국어와 내신국어 그랬어요. 수능국어와 내신국어. 지금 이제 고3을 올라오는 학생들은 내신국어만 주로 봤다. 그래서 수능국어, 내신국어 같은 국어니까 비슷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신국어를 잘해도 고3 첫 수능국어 시험에서 좋지 않은 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차이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고 공부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다. 그래서 내신 공부는 이렇게 해야겠지만 수능 공부는 국어 공부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을 비교해 놓고 여러분 스스로 느끼게 만들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의는 그렇죠. 기출 문제 학습법입니다. 모든 과목에서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출 문제야말로 수능 공부의 바이블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이죠. 기출, 수능 기출을 잘못된 방법으로 푸는 학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컨대 선생님 기출 저 세 번 돌렸어요. 어떻게? 그랬더니 시간 제공 문제 풀었대요. 그리고 채점하고 틀린 거 보고. 이건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풀긴 하지만 바람직한 기출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재별로 나누어서 시가문학, 산문학, 비문학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7강은 문법 파트입니다. 문법은 다른 장르만 조금 다르죠. 국어 지식이 좀 포함되어 있는 문제라서 문법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단순하게 암기하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이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고요. 화법, 장문학습법, 고전시가와 어휘학습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EBS 활용법. 아까 얘기했듯이 70%나 반영된다고 하는데 이 지문을 달달 외울까요? 문제를 다 외울까요? 풀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수능에 맞게 EBS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강의 전체 내용이 어떤 걸 주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좀 될 것 같네요. 개강은 11월 16일입니다. 오늘이 11월 14일이거든요. 내일이 수능 시험 날입니다. 오늘은 오리엔티션 길라잡이 강의를 찍고요. 수능을 치르고 나서 16일 날 첫 강좌를 엽니다. 전체 10강이고요. 가볍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 드립니다. 완강은 11월 말 조금 스피디하게 끝내서 선생님 요즘에는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촬영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완강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인강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인강은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절대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특히 국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업 듣기 전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연습해 오셔야 됩니다. 1강만큼은 예습 없이 와도 되도록 선생님이 구성해 놨지만 2강부터는 여러분들을 충분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오십시오. 굳이 숫자로 따지면 예습과 수업 복습의 중요도의 비율은 7대 2대 1이라고 선생님은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수업보다 예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수업 들은 게 여러분들의 정말로 피와 살이 된다고요. 성적 향상이 될 겁니다. 예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적이 좌지우지 될 것이다. 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습 열심히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연계 강좌들 얘기를 좀 할게요. 금방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 라는 강좌고요. 김동욱의 독서, 그 다음에 김동욱의 문법. 이란 강좌가 12월 달에 나올 겁니다. 일치월장이란 건 선생님의 대치동 현장 강의를 그대로 옮겨 놓은 강의예요. 올해 12월 말에 개강을 하니까 아마 인강에서는 12월 31일 마지막 날 개강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죠. 그리고 김동욱의 기출, 생명 올해의 기출 문제들을 조금 찍어 놨습니다. 해설 강의들을 좀 찍어 놨는데 기출 문제를 공부하다가 혼자 공부하기 힘들다, 힘든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강의도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 이해 됐죠?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플라톤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시작은 그 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국어 공부로 따지면 어떤 식으로 국어를 볼 것이냐가 여러분들이 국어라는 성적의 높이를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아무쪼록 여러분들 시작 잘 하셔서 2020학년도 수능은 여러분들 저 국어 1등급이에요. 고분 만점이에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샘도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